3장 공덕이 수승함을 나타내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수항화 수항화 보살이요 차경 이경전은 묘법연화경은 능구 구할 수가 있다 일체중생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경은 일체중생을 구할 수가 있다 차경 이경은 능이 할 수 있다 령 하게 할 수 있다 뭐죠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자 령은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하게 하다죠 하게 하다 이경은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다 뭘로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리 재곤해 고뇌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다 고뇌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고뇌로부터 여의게 할 수 있다 보통 여의계란 말 많이 쓰죠 불경에서는 일체의 고뇌로부터 모든 고뇌로부터 여의게 할 수 있고 차경은 이 경전은 능대요익 요익이 뭐죠? 이익을 주다는 거죠 크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일체의 중생에게 충만 그 충만기원 그 원하는 것을 가득 채워서 원하는 바를 만족하게 하는 큰 이익을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 묘범연화경은 일제 중생으로 하여금 구할 수 있고 일제 중생으로 하여금 고뇌로부터 여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생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게 해서 큰 이익을 줄 수도 있느니라 묘범연화경이 그렇다는 거죠 여 청량지 청량 청량이 뭐예요? 시원하고 그런 지 연못이잖아요 서늘한 시원한 그 연못처럼 마치 시원한 연못처럼 능할 수 있다 만 가득 채우다 그 말이죠 일체 제갈핍자 뭐죠? 갈은 목마르다는 거죠 목마르고 피부는 뭐예요? 결핍인 거예요 목마른 사람을 그냥 시원한 물로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듯이 그렇게 이 법화경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 또 뭐뭐처럼 한자 한자는 차다 그 말이죠 차가운 사람에게 득화 불을 얻게 할 수 있다 또 뭐냐면 나하자 나가 뭐죠? 벗을 나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체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득이 옷을 입게 할 수 있고 여상인 상인에게는 득주 주가 뭘까요? 상인에게는 주인을 얻게 할 수 있다 상인에게는 돈을 벌게 한다는 말이 될 것 같은데 예컨대 상인에게는 득장 돈을 벌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주가 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손님이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손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 손님을 얻게 해서 결국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, 자, 득목 자식에게는 뭐예요? 어머니를 얻게 할 수 있는 것과 같고 여, 뭐뭐 또? 득, 도자, 도죠? 자 이거는 건너가는 거죠 건널도자죠 건널자에게는 득선, 배선자죠 배를 만나서 건너가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여, 병, 병자에게는 득의, 의사를 만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벽화경은 뭔가 결핍되거나 부족한 거나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능히 충족시킬 수 있느니라 그렇게 보면 되겠죠 또 계속 이해가 드네요 여, 암, 득, 등 암이 뭐죠? 어둡다 그 말이죠 어두움이 있는 곳에서는 등을 얻은 것과 같게 할 수 있고 여, 빈, 빈은 뭐죠? 가난한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득보, 보물을 얻은 것과 같고 여민, 백성에게는 득왕 여기는 왕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어진 임금을 말하겠죠 어진 사람, 어진 위정자 지금 같으면 왕이 아니고 백성의 뜻을 잘 살피는 그러한 신분권을 잘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영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백성에게는 뭐다? 왕을 얻게 할 수 있고 여, 가객, 가객은 뭐죠? 가객은 장사꾼들이죠 장사꾼들이 득해, 해외로 바다를 만나고 있다 해외 가서 뭐예요? 해외를 거고 가서 뭐예요?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가객은 장사꾼들이다 그 다음에 여, 거제 여기는 갑각이 아니라 가객이 아니라 고객으로 읽어야 되겠네요 고객 여기 보면 갑과 장사꾼들이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으로 하면 고객이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고객에게는 바다를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거제에게는 거에게는 뭐다? 암을 만나게 한다 그쵸? 햇불은 뭐죠? 햇불이 어둠을 제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차 보파경 이 보파경이 역부여시 이와 같다 그 말이죠 앞에서 필요한 걸 쭉 설명해 주면서 보파경도 이와 같아서 이와 같아서 능이 몸 말 수 있다 이왕하게 할 수 있다 중생 중생들로 하여금 니 여의다 그 말이죠 떠나다 이별하다 떠나게 할 수 있다 여의게 할 수 있다 일체고 일체의 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일체의 병통 일체의 병으로부터 병통으로부터 여의게 할 수 있다 능의 해결하는 거죠 해결해 주는 거다 일체 생사 지박 생사의 결박이겠죠 생사의 죽고 삶의 문제의 결박으로 여의부터 뭐다 능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보파경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파경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수하면 될ına 먼저 이렇게 여기 창 창 eter blew